동굴 지나왔다, 컷! 이야, 우리 모두 동굴 지나오기 성공! 성공! 오호, 제법인데? 그렇담 이번엔 심술 뽀마 왕꽃, 신문지들아 꼬마들의 하시를 막아라, 이야! 저건 또 뭐야? 저건 신문지 장벽이잖아! 그래, 신문지 장벽이야! 하지만 괜찮아,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모두 힘이 세니까! 맞아, 신문지쯤은 한 주먹으로 찢어버리자고! 자, 좋아요!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씩씩하게 신문지 장벽을 향해 출발! 네! 모두 모두 달려라 날쌔게! 주먹 쥐고 신나게 핫 달려! 우리는 씩씩한 뿡뿡 놀이단! 신문지 장벽 또 문제없다네! 모두 모두 달려라 날쌔게! 주먹 쥐고 신나게 핫 달려! 우리는 씩씩한 뿡뿡 놀이단! 신문지 장벽 또 문제없다네! 모두 모두 달려라 신나게! 주먹 쥐고 힘차게 핫 달려! 우리는 최고의 뿡뿡 놀이단! 우리가 나가신 자기를 비켜라! 우와! 우리가 신문지 장벽을 모두 격파했다! 만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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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바닥에 신문지들이 다 떠져 있네! 하하하! 그건 걱정 마! 뿡뿡이 정서만 돼! 뿌이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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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뿡뿡 놀이단 녀석들! 정말 용감한데? 어떡하지? 아! 좋은 방법 있다! 심술뿡 마왕뽕! 일단 도망가자! 아! 뭐야 뭐야! 어떡해 어떡해! 이젠 마법도 안 통하고!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! 일단 뛰어서 도망가자! 아! 찾았어요! 여기 뿡순공주가 잠들어 있어요! 뿡순공주! 일어나! 일어나! 아! 안 일어나네! 잠깐!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! 친구들! 어떻게 해야지 뿡순공주가 일어날까요? 간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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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보리! 소리도 찌르고요! 또! 왜 켜요! 왜 켜요!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?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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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맞다! 우리 친구들이 뽀뽀해주면 뿡순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! 좋아! 자! 그럼 우리 친구들! 다 같이 뿡순공주한테 뽀뽀! 우와! 뽀뽀해주세요! 일어나요! 일어나요! 공순공주! 우리가 뽀뽀해줄게요! 일어나요! 공순공주! 이제 그만 일어나요! 일어나요! 공순공주! 잘 잤다! 우와! 우와! 시원하다! Jana! 성인! 고마워! 얘들아! 너희들이 최고야! 우와! 오늘도 뽕뽕놀이단이 해냈다! 마이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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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냈다 나눠 우리 모두모두 잘했다 잘했다 해냈다 나눠 우리 모두모두 멋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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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 모두모두 안녕! ムンムンムン!